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뱀파이어 망토를 운영자님께서 계속 뿌리고 계시는데 한번 우리 광장이 실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광장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또 보여주지 어 뭐야 명혼입니다? 뭐죠 일단 예 자 일단 기가폰이 또 기가폰에서 망토를 달라고 제발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고 엄청난 도배들 또 하고 계시고요 자 뭐 고섭이나 자유서버 광장에서 이렇게 또 피켓을 깔고 자리에 눌러 앉아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파티 모집을 열고 아이워너 망토 뭐 자 이번엔 너만 볼게님이 망토에 또 당첨되셨네요 현재 시각 2시 41분입니다 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망토를 기다리시는데 제가 또 행운을 풀어 넣어줘야죠 예 축하합니다 당신은 행운이 명예원장을 보였습니다 뱀파이어 망토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라고 라고 하고 헛소리를 이끌은 감사 여러분들 당첨되세요 저는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겠습니다 고수서버 또 한번 예 자유서버 한번 이런데서 또 저를 발견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행운이 메세지를 보내드릴게요 헐 저를 발견한 것 같아요 명예원님이다 아 이제 또 축복이 메세지 축하합니다 당신은 행운이 명예원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뱀파 망토에 당첨될 확률보다 제가 자유서버에서 저를 만날 확률이 더 낮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유에 올 때마다 어 저를 또 발견한 게 더 행운이겠죠 헐 명예원은 처음 봐 축하합니다 예 자 고수서 다시 갔다가 와 여긴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로미천사 456 만만세 제가 반성세상으로 외치던 거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당신은 행운이 명예원장을 보였습니다 뱀파이어 망토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뭐 0.00001%라도 올라가겠죠 다들 잠수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저를 발견한다면 제가 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벤트를 할 때마다 서버 상황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예 클랜 서버도 한번 돌아다보볼까요 이건 뭐죠 또 훈장교 브이토 클랜 자 지금 기가폰을 아 이거 캡충리 한번 초대해볼까요 초대가 엄청 무더기로 올텐데 한번 망토 한번 구경해보고 싶거든요 야 게임중에도 당첨이 되네요 게임중에 당첨이 되면 그럼 나 맵 둘러보기에서 혼자 있어볼까 당첨이 될 만한 맵 좋아 여기 공동미즈에서 제사를 지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의식을 비밀스러운 의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제발 망토 당첨 되게 해주세요 저는 뭐 망토 있지만 저 명예운장 깐지 않는 망토 하나 더 갖고 싶습니다 오 캡틴 크로우 시작권 이야 부럽다 자 그러면 자 이 마법진 안 했다가 정확하게 이 폭탄을 명중한다면 전 뱀파이어 망토 오늘 당첨됩니다 여러분들 완전 정확하지 않습니까 야 엄청 정확하고 아 우정 야 우정 0953 우정 0953 한번 초대해볼게요 자 제가 초대를 받을까요 잠수인가요 뭐야 다음 분 한 번 또 당첨되면 보겠습니다 아 부럽다 정말 아 참 잘한 거 보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적섬 숨겨진 보물 자 여기 숨겨진 보물에서 망토일로 한번 찾아볼게요 님들아 자 저도 참 여러분들 이런 이벤트만 내면 정신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에 여러분들 이 또 금으로 아 금 다 쏟아져 있어요 부르륵 짭짭 부르륵 짭짭 부자생금 부자생금 아 푸들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갑니다 자 푸들 한번 초대해볼게요 다른 게임 중이시네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푸들님 그 게임 끝나고 잠깐 저한테 오셔서 망토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귓말이 묻히겠죠 왜냐면 지금 당첨이 되면 계속 모든 분들이 귓말을 걸 거예요 와 부럽다 뭐 야 나도 걸리고 싶다 이런 게 걸릴 거예요 푸들님 대답 부탁드릴게요 아 나도 이것도 이것도 당첨되고 싶네 진짜 자 현재 시각 2시 45분 3시가 다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법화 유저분들이 여기서 지금 다 접속 안하고 저만 있으면 저만 당첨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럴 확률이 없네요 다 튕구고 싶네 BF풍지 BF풍지 아 다른 게임 중이네요 풍지님 아 아 잘못 보냈다 BF풍지 풍지님 혹시 대답 가능하신가요 어 뭐야 아 에이 지금 귓말로 명호님이 망토 얻어서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야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저 3시에 학원 감 제발요 허허 흐허 럭클 명운? 명운님 축하합니다 당체된 행운님 명예운상을 보셨습니다 뱀파이어 황트 당체방에 올라갑니다 어! 거대드래곤 가봅시다 자 푸들님도 초대보고 푸들님도 안되네요 지금 자 거대드래곤님 거대드래곤이었나? 아 거 거대드래곤 어 뭐야 거 아 거대드래곤이구나 거대드래곤 어 안녕하세요 야 제발 아 오셨는데 거대드래곤님이 방금 제 방에 오셨거든요 계속 초대 오시나봐요 제 방을 받고 아 혹시 아 거대님 지금 엄청 초대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찾아가기를 한번 해볼게요 야 손은 들지마 오케이 이분 아 다른게임 중이네요 푸들 다른게임 중이구요 어 거대드래곤 제발 초대를 받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 거절 좀 부탁드릴게요 거대님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?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저분을 초대하는 것 같아요 거대님 옵션에서 초대 거절 해주세요 차저 거절과 자 아직 망토를 장착을 안하셨고요 이분이 지금 당첨된 것을 모를 거예요 하셨나요? 야 이렇게 또 여러분들 봐봐 지금 접속하고 있는 유저분들이 몇 명인데 또 망토에 당첨 혹시 지금 망토 당첨되셨는데 아 아 망토 되셨는데 아시나요? 거대님 아 이 뱀파이어 망토가 지급이 바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자 퍼플파이터 망토가 망토가 망토 아직 지급 안되셨나요? 됐다구요? 아 꼈네요 이야 이야 꼈네요 한번 같이 봅시다 아 봅시다 와 대박 혹시 고스 서버에 고스 서버에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망토의 주인공과 일반 망토와 뱀파이어 망토의 차이점 한번 볼게요 네 네 우선 잠시 구경 좀 할게요 아 뒤에 한번 달려보실래요? 제가 쫓아갈테니 달려주세요 자 준비 시작 고고 달려주세요 야 근데 망토가 보라 보라색인거 빼고는 별다른게 없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가만히 계셔주세요 야 망토가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히어로 망토 자리 이 히어로 망토 자리 이렇게 생겼구요 보라 빛깔이 보라 빛깔은 안나네요 좀 아쉽 아 우리도 우선 당첨 축하드립니다 야 자 자 이번에는 델 어 델씨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 망치가 좀 다른데 보조가 혹시 보조 뭔가요? 오 보조 예 데빌보조 데빌랑 뭐 비슷비슷하죠 45초 고고 오케이 같이 정확히 달린거 같구요 이동속도는 똑같습니다 예 이동속도는 거의 피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까비 하구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 망토 정말 또 부럽네요 여러분들 와 크 이거 뭐 제가 또 강종해달라고는 할수없고 지금 보니까 와 한번 더 계속 구경좀 뒤에 보면서 어 신기하다 진짜 망토는 딱히 여러분 리뷰할게 없는게 이게 보라 빛깔이 난다면 여러분 정말 좀 멋졌을거에요 에이 보라 빛깔이 나면 좀 멋졌는데 보라 빛깔이 안났네요 아 아 근데 진짜 부럽다 혹시 아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12세 망토는 어떻게 하다가 당첨되셨습니까 뭐 그냥 막 말하면서 계속 있었나요 운영자님께 뭐 뽑히고 싶어요 그런거라던지 뭐 파티 모집으로 아 파티 모집으로 운영자님께 얻고 싶다고 어 계속 그러셨구나 맞죠 아 그랬는데 당첨되갖고 너무 기쁘시겠어 그랬는데 당첨되셔서 너무 기쁘시겠어요 아유 아유 부럽다 아 진짜 무럽다 혹시 그 의상을 껴서 당첨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아니요 오늘 좋은 꿈을 꾸셨나요? 아 운세 운세가 어떤 운세였나요? 운세가 에뛰였는데 네네 운세가 에뛰하고 하십니다 운세가 에뛰였는데 러그를 꼈는데도 당첨됐어요 운세 내용이 뭐였나요? 뭐 앞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점 명예원장 그런 거 에뛰 막 뭐 오늘 오늘은 뭐 팡을 당할 것이다 그런 거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까먹으셨다고 그러면 뭐 바로 이거 가서 하면 되죠 바로 여기 운세 자 운세 여기로 오세요 예 운세 여기 한번 보고 자 우리 거대 드래곤님 여러분들 야 이 망토 당첨다 분이신데 자 부럽습니다 정말 자 여기 지금 보면 촌뛰기님이 저는 아까 명운도 보고 어 희망도 희망이 있을 겁니다 이 엄청난 컨텐츠의 힘을 그러면서 보셨나요 드래곤님 자 승률님 자 승률님 당첨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승률 자유채널이네요 잠깐만요 저분도 한번 초대를 해서 뱀파이어 망토에 당첨되신 분들 인터뷰 한번 진행해볼게요 혹시 급한 끝나고 저한테 오실 수 있나요? 승률님 유명 럭마였나 방금 이분 이었나요? 이분도 아까 당첨된 거로 뜬 거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방금 유명 럭마 아 잠수 오신다 보네요 어 슈스이 슈스이님 저분 아 초대고들이시네 귓말 한번 해볼게요 슈스이님 혹시 이 방에 오실 수 있나요? 자 찾아오기 잠깐 허용해놓을게요 주스이님 자 독부님이든 아니잖아요 독부님 아 다른 게임중이시네요 어 예 저 찾아오기 부탁드릴게요 자 망토 당첨나분들 제가 좀 모아서 한번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선은 12세 거대드로고님 자 오셨네요 아 야 레벨이 여러분들 레벨이 레벨도 비슷하고 골드라는 것도 똑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이분도 망토 당첨자 당첨자십니다 흫 망토 당첨자분들 모아서 잠깐 인터뷰 좀 진행할게요 자 불빛님이었나? 불빛님이었나? 불빛님 당첨되신 분인가요? 어 불빛님 당첨되신 분 아닌가요? 어 파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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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저분? 아니면 나가주세요 에이 죄송합니다 아 잘못 초대했네요 쓰읍 잘못 초대했네요 방금 그러면 누구 오셨죠? 어 우선은 잠깐 잠깐 슈수인님부터 자 슈수인 슈수인 잠깐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가 어떻게 아 초딩이시라고 초딩 6 아 게다가 나이도 비슷해 레벨도 1밖에 차이가 안나고 야 어 리큐브 이분이 누구셨죠? 리큐브님 누구시죠? 망토 당첨자분이신가요? 아 맥버그 맥버그는 지금 필요가 없고요 쓰읍 다른 분들도 당첨된 분들 네네 거대님 지금 뭐 게임하러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 아니까 어 야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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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네 거대님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 오늘 저녁에 제가 아이디를 좀 빌리고 싶긴 한데 일단 이걸로 만족을 합시다 예 일단 이걸로 만족을 하고 슈스윗님 혹시 어 4시쯤에 아이디를 빌려주실 수 있나요? 아 당연하다고 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쓰읍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침초를 잠깐 해드릴게요 예 어 저도 우선 접속해 접속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4시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슈스윗님과는 침초를 먼저 해놓고요 아 일단 이 뱀파이어 뱀파이어 망토 당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킬 예정이에요 예 이거는 지금 따르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시에는 잠깐 제가 말씀드릴 때 어 접속 종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서 4시 이후에 한 번 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뱀파이어 망토 리뷰 자세한 리뷰 명예운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같이 뱀파이어 망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약 20분간 즐겨봤는데 저도 당첨되고 싶어요 운영자님 저도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제 1시간 남았어요 3시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한국시간 저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충치훈장 아이고 깜짝이야 야 명예훈장인 줄 알았네 야 나 진짜 헬리어 내 될 리가 없지 자 여러분들 우선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